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렁어의 강민구입니다. 120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을 패턴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즉하라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20 inhabitants, 거주민들이죠. of one city, 한 성어보이, shall go,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to another,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는 saying, 말하기를, let, 하자, us,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자 라는 의미니까, 뭐 뭐 하자 라는 의미죠. 뭐를, go, 가서, speedly, 빨리, to pray, 기도하자, before the Lord, 여우 앞에, 여기서는 실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측면에서 더 가까운 거니까, 여기서는 청원하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and 또한, to seek, 찾자, 이 to가, go, 다음에 오는, to pray, to seek, 하는 이 부사의 병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를, 더 롤드, 여우와, 아우 호우츠, 만군의, 아이, 내가, 위어 고, 갈 것이다, 어수, 또한, 여, 어, 그렇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과, and strong nations, 강한 나라들이, here come,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to seek, 찾기 위해서, 누구를, the Lord, 여우와, of 호우츠, 만군의, in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and, 그리고, to pray, 와서는, 이게 end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라는 의미죠. pray, 기도할 것이다, before the Lord, 여우와, 앞에, thus, 그렇게, set, 말씀하셨다, the Lord, 여우와, of 호우츠, 만군의, in those days, 그날에, it, 그 일이, come to pass,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뭐냐면요, that가 바로 이, it죠. 10, mean, 10사람이, take hold,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all languages of the nations, 각 나라들의,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중의 10명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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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가, 이, 10, mean을 꾸며주는 거죠. 지금, 형용사가, 형용사고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이분, 바로, share, take hold,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10, mean이 사실상, 이, 주어죠. of the sculpt, 옷자락을, of him, 그의 옷자락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이, death가 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who가 되는 거고, 이주어, 주어. 그러니까, 유대인 한 사람을, 각 나라의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10명이 몰려들어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saying,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we, 우리가, we are go, 가겠다, with you, 너와 함께. 그걸, 왜냐하면, we, 우리가, have a hold,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death, ear, 를 들었다는 거죠. death, ear, 가 뭐죠? God, 여호와, 야, 말, 여호와께서, 이주어, 계시다는 거를, 누구와, with you, 너희와, 주다를 얘기하는 거죠. the world, 경고예요. of the world, 그 말씀, 즉, 경고의 말씀. 이게 사실상, 이게 뒤에서 앞의 소유격 구조지만, 우리가 한국어식 해석은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럽죠. of the world, 여호와의, inner land, 그 땅에 관한 건데, 어떤 땅이냐면, of the headrock, 헤드락이라고 하는 땅과, and, 그리고,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가, should be the rest of the Europe, 그곳의 남은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the rest는, 사실상, burden하고, 현재로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마스커스에도,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when, when, the eyes, 눈이에요. of man. 한 사람의 눈이, as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srael 온 종족과 같이, 이게 주어죠. 셰업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toward the lord, 여호와를 향해서. and, and 또한, 하마트, 하마트 어수 역시, 셰업, border, 경계가 될 거라는 거죠. deal by, 그렇게, 다이루스, 두로라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되는 거예요. and, 또한, 자이돈, 시돈이, 또 비록, it, 이거는 그냥, 관습적인 주어죠. be very wise, 아주 현명하다 할지라도. and, and, 또한, 다이루스, 두로가, the bird,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herself, 그 자신에게, stronghold, 아주 튼튼한 요새, 이게 OC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herself가, a stronghold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즉, herself의, 자신에게, stronghold를 지어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and, 또한, a hip-to-up, 쌓아 올릴 것이다. sieber, 은을, and the dust, 흙더미처럼. and, 또한, fine gold, 금을, 이게, 금도, 그냥 단순한 금이 아니고, 아주 정연된 금, 점, 999인, gold를 얘기하는 거죠. and the mayor of the streets, 그, 거리의, 의, 진창이, 널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 올릴 것이다. 비호드, 보라, 더 롤드, 여우와께서, 웨어 캐스트, 요 캐스트 아웃까지죠. 집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헐, 그녀를, and 또한, 이, 그가, 위어 스마이트, 칠 거라는 거죠. her power, 그녀의, 심을, in the sea, 바닷가운데서, and 그리하여, she, 그녀가, she, be, devoured, 집어삼켜질, 수동태죠. 것이다. 뭐로? with fire, 불, 에 의해서, 에스컬론, 에스켈론이, 에스켈론이, 보게 될 것이고, it, 그 사실을, and 또한, her, 두려워할 것이다. 게이자, 지금 현재, 난리가 난, 그, 가자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소 또한, here, she, 보게 될 것이다. it, 그것을, and 그리하여, be very sorrowful, 대단히, 가슴 아파할 것이다. and 또한,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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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er expectation, 그녀의, 기대가, she be ashamed, 부끄러워, 지게 될 것이고, and 또한, the king, 그 왕이, she perish,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from, 게이자, 가자, 로부터, and 또한, 에스켈론, 에스켈론은, shall not be inhabited, 더 이상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 and, and 또한, or, 베스타드, 각각의, 잡꽃들이, shall, do air, 거주하게 될 것이다. in, 에스다트, 이게, 필리스테인의,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죠. and, I, 내가, were cut off, 쳐낼 것이다. the pride of the philistines, 팔레스타인의, 자존심, 물, and, 그리하여, I, 내가, take away, 제거할 것이다. his blood, 그의 피를, 아라위스, 마우스, 그의, 입으로부터, and 또한, his, abominations,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이 혐오스러운 일이, 이 앞에, 이, 블러드의 위치에 있는, 목적어죠. 그리고, betweenness, teeth, 그의, 이, 사이에서, 이것이, 이, out of, 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but, 그러나, he, 그가, 그가 누구냐면, that가, he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who가 되겠고, remains, 남아있는, 바로, 그, 이분히, 바로 그가, 이게 주어죠. 이, 이가 바로 이, 히예요. 쉐이, 있게 될 것이다. for our God,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and 또한, he, 그가, 쉐이의 주, 가번을, 통치자가 될 것이다. in 주다, 주다에서, and, 에크론, 에크론에서, as a, shee프사이트,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과 같이, 될 것이다. and, 또한, I, 내가, we're in camp, 진을 칠 거라는 거죠. about my house, 내 집 주위에, because, 왜냐하면, the army, 그 군대로 인해서, because, 바로 힘, 그 때문인데, 그가 누구냐면, that가 힘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죠. who가 되겠고, pass by,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and, 또한, because, 뭐 때문에, 힘, 그 때문인데, 그가 누구냐면, death가, 힘을 얘기해주는, who가 되겠죠. return, get around, 그 사람들, and, 또한, no oppressor, 그 어떤, 억압자도, shall pass, 지나가지, no니까, 못할 거라는 거죠. through them, 그들을, animal, 더 이상, 뭘 왜냐면, now, 이제, have, 했기 때문에요. I, 내가, seen, 보았기 때문에, with my eyes, 내 눈으로, 그러한, 고난이, 이즈라엘에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rejoice, 기뻐하라, greatly, 크게, 오 도롤오브 자윤, 시온의 딸들여, shout, 외쳐라, 오 도롤오브 제루슬렘, 예루살렘의 딸들여, 비오도 보라, 더 킹, 왕이, comes, 오실 것이다, to thee, 너에게, he, 그는, is just, 공의의 왕이고, and, having, salvation, 구원을 이룰 분이시다, lowly, 그는 겸손해서, and, riding, 탓일 거라는 거예요, opponent's, 낙위를, and, opponent's coat, 그 낙위 중에서도, 새끼낙위라는 거예요, the foe of an S, 한 노새의, 당나귀의 새끼인, 그 어린나기를 타고 올 것이다, and, 여기서 어린나기를 타고 온다는 것은, 말, 홀스, 말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홀스는 전쟁용이잖아요, 당나귀는, 또는 노새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전쟁용으로 쓸 수 없는 거죠, and, 또한, I, 내가, we are cut off, 끊어버릴 것이다, 저 체리오트, 전차를, from E-frame,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 지파 중에서 제일 크죠, and, 또한, the horse, 그 말을, from Jerusalem, 예루살렘 성에서, and, 또한,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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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용 활이, shall be cut off, 끊쳐질 것이다, and, 또한, he, 그가, she'll speak, 말할 거라는 거예요, peace, 평화를, unto the hidden, 이교도들에게, and, 그리고, his dominion, 그의 권력은, she'll be, 있을 거라는 거죠, from sea, 바다로부터, even to sea, 바다에 이르기까지, and, from the river, 강,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 있는, 그 강에 이르기까지, as for, 뭐뭐처럼이에요, d, the, also, 또한, by the blood, 그, 피에 의해서, 그 따위, covenant, 너의, 약속의, 아니, 내가, have sent forth, 보낸, 따위, 프리즈널, 너의, 죄수들을, out of the pit, 그 구덩이로부터, 그 구덩이 안에는, is no water, 아, 이게 주어져, no water, is, 가 서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도 없는, 그러한 구덩이, 속에서, turn, 돌아서라, 돌이켜라, 이, 너는, 너는, to, the stronghold, 견관 성읍으로, 이, 너의, 프리즈널, 죄수들, of hope, 그, 희망을 가진, 입은 바로, 바로, 그날이에요, do, 할 것이다, 내가, declare, 선언, 을, that, 이하를, 선언한다는 거죠, that, 이하가 뭐냐면, I, 내가, your, render, 하게 할 거라는 거야, double, 두 배가 되게, onto the, 너희가, 왠, 뭐뭐한 때에, 내가, have, bent, 구부릴 때요, 주우다, 주우다를, for me, 나를 위해서, 그리고, 휘워드, 가득, 채울 때, 더 바우, 그 활들을, with E'브라임, 에브라임, and then, raised up, 양육했다는 거죠, 다이선, 너희, 아들들을, 오 자이온, 오 시오나, against, 다이선, 너희, 자손들을, 대적해서, 이 자손들은,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냐면, 뒤에 나온, 오 그리스, 그리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made, 할 것이다, 디 너로 하여금, and the sword, 칼같이, my team인, 용사의, and, 이어서, 더 롤드, 여호와께서, 쉐비, 신, 수동태죠,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over them, 그들 위에, and 또한, his arrow, 그의 화살이, go forth,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as the lightning, 번개처럼, and 또한,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쉐비, 불 거라는 거예요, the trumpet, 나팔을, and 그리고, 쉐비, go, 나아가실 거라는 거죠, with, where wind, 휘오리바람, 휘오리바람, of the south, 남방에서, 부는, 휘오리바람처럼, the lord, 여호와, of host, 만군의, 주어죠, 깨서, she'll defend, 막아낼 거라는 거예요, them, 그들을, and 그리하여, they, they 그들이, she'll devour, 집어 삼킬 거라는 거죠, and 그리고, subdue,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with, sling stones, 물멧돌로, and 또한, they 그들이, she'll drink, 마시고, and make, 떠들썩해질 거라는 거죠, a noise, as though, wine,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she'll be healed,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like, bows, 그 그릇에, 가득 찬 것처럼, and join, the corners of the, atal, 그 재단의, 그 재단의, 그 규퉁이가, 가득 찬 것처럼, 피가 가득 찬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the lord, 여호와, dear God, 그들의, 하나님께서, she'll save, 구출하였을 것이다, dame, 그들을, in that day, 그날에, the flock, 양떼처럼, of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뭘, 왜냐하면, they 그들이, she'll be as the stones, 그 돌과 같은, of a crown, 왕관에 박힌, 그 돌인 거예요, 여기서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죠, lift up, 들어 올렸다는 거죠, 예전, ensign, 신호로, oponies land, 그의 땅에, 신호는 하나의 진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for, 왜냐하면,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지, is, 여기 지금, compliment죠, his goodness, 그의, 선함이, and 또한,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지, is his beauty, 그의, 아름다움이에요, 큰, 음식은, she'll make, 만든다는 거예요, 더 영민, 젊은이들로 하여금, she'll for, 기쁘게, and 또한, new wine, 새 술은, the maze, 그 처녀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지칼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엘 폴 크레인, 땡큐, garderMo, 까지, 팔, inco, 추'mech Заč 재밌는 것 하늘, nets, 뻥교, jähicotion, Kazakhstan, 훈 кр명,